오늘 1월 4일 오전 6시 9분에 일본 오가사와라제도의 치지지마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70km입니다. 어제 1월 3일에도 대만 해상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바누아2의 법칙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2월 25일에 남태평양 바누아2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가 217.3km인 신발지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12월 26일 일본 오가사와라제도의 치지지마에서 규모 4.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12월 27일 월요일 새벽 0시 42분 57초의 남태평양 바누아2 근처 피지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639.8km의 신발지진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 오전 9시 12분에 일본 오가사와라제도의 이호지마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12월 27일 월요일 저녁 8시 34분 12초의 남태평양 통과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바누아2에서 강진 발생 후에 일본 오가사와라제도의 치지지마에서 규모 4.9의 강진이 발생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2022년 1월 2일에 남태평양 바로 옆에 통과해서 규모 4.9의 강진이 오전 8시에 발생하였고 저녁 11시에는 통과해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월 3일 월요일 오전 9시 5분 1초의 남태평양 바누아2에서 규모 4.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 또한 104.5km로 깊었습니다. 2시간 후인 11시 9분 44초의 바누아2에서 또 한 번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이번에도 진원의 깊이가 104km로 깊은 신발지진이었습니다. 그 후에 1월 4일 오전 6시 9분에 이번에도 오가사와라제도의 치지지마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바누아2와 일본 오가사와라제도와 일본 동북지역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